여러분 며칠 전에 이 뉴스 들으셨어요? 태무에서 산 12달러 부츠 때문에 발이 찢겨가지고 병원비가 한국 돈으로 294만원이 들은 폴로리다주에 사시는 우리 할머니. 그래서 절대로 태무에서는 신발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사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 기사 살짝 살처보드리고 최근에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이 지금 중국 내수시장이 박살나다 보니까 해외로 눈길을 돌려가지고 저가용 전기차로 전세계 자동차 시장을 지금 공격적으로 석권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이만저만 걱정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지 제가 한번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자 뉴욕포스트지에 나왔습니다. 15일자 나온 건데 미국 폴로리다주에 사는 40대 간호사 릴말리 어머니로부터 선물 받은 태무에서 산 검은색 부츠였습니다. 어머니가 태무에서 12달러에 구입한 부츠였는데 사이즈가 맞지 않아 말리에게 준거였는데요. 따르게 준거죠. 두 번 신었는데 신을 때마다 발 옆면에 뭔가가 찔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답니다. 단순히 세탁 태그나 스티커 정도겠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날카로운이 보이시죠? 날카로운이. 그것 때문에 발이 찢기게 되죠. 발가락부터 발목까지 살이 찢기면서 발에서 피가 흘렀고 발에 감각이 없는 채로 병원에 이송되어서 연례 바늘을 꿰매어야 됐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 물체는 표면이 거칠었고 마치 면도칼 같았다. 간호사로 일하는 밀리는 하루 종일 서있어야 했기에 부상으로 직장을 금원도 했고 보험을 통해 치료비 2,200달러를 냈다고 합니다. 실밥은 2주에 제거됐지만 흉터는 평생 남게 됐다고 하죠. 말리 어머니는 딸의 부상에 대해 태무에 메시지를 보냈며 환불을 요구했고 해당 제품을 웹사이트에서 퇴출시키라고 요청을 했는데 태무는 어머니에게 주문번호를 요구해 어머니는 계정을 확인했지만 전체 주문기록이 누락되어 있었고요. 결국 어머니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태무가 한 짓거리예요. 말리는 태무는 여전히 해당 신발을 판매하고 있어서 실망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태무는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요. 해당 회사 대변인은 제공된 스크린샷과 기타 정보를 검토한 결과 예방 조치로 해당 제품을 판매해 확인해 판매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태무가 미국만 아니라 한국 전세계적으로 지금 웹쇼핑 부분에서 손두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태무 이전에 이베이에서의 중국 제품들이 늘 이랬어요. 여러분 한번 추억의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무슨 자동차인 줄 아세요? 볼보 이건 1991년도에 나왔어요. 90년도에 나왔나? 제가 한국에서 처음 볼보 자동차를 봤을 때 이야 무슨 자동차가 어쩜 이렇게 튼튼할 수 있느냐 튼튼한 자동차 디자인은 투박하지만 튼튼한 자동차는 전세계 1위를 차지했던 자동차가 볼보였잖아요. 기억나시죠? 아우디는 항공 엔진 만드는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참 모양은 투박하지만 이야 이건 진짜 탱크다 탱크 근데 여러분 볼보가 지리자동차로 넘어갔잖아요 중국 지금 볼보는요 자동차 미케닉 쪽에 일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똥차랍니다 똥차 차를 어떻게 이따위로 만드나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공교롭게 해도 중국으로 넘어간 대로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 사진은 인터넷에 따왔는데 저도 지금 이런 일이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코로나 때 제가 큰 맘 먹고 노트북을 하나 샀습니다 르노보라고 아이비엠에서 노트북 매각을 중국 넘어갔죠 지금 르노보는 중국 회사인데 코스코에서 좀 저가형 노트북을 산 게 문제였죠 고가형은 괜찮아요 게이밍 랩탑 1000불 이상짜리는 좀 괜찮은데 그때 제가 600불인가 주고 샀는데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노트북을 잘 갖고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한 자리 잘 놓고 다니는 스타일인데 힌지라고 그러죠 힌지 이게 이렇게 박살나더라고요 똑같이 르노보가 르노보의 전진이 아이비엠이거든요 아이비엠 하면 아까 볼보처럼 디자인은 투박하지만 정말 튼튼하게도 전세계에서 노트북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LG, IBM 기억나시죠 한국의 LG가 IBM 딱 해가지고 삼성 때려잡았잖아요 매니아층도 있었고 IBM의 씽크패드 지금은 르노보는 두부리가 나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가형 랩탑은 그나마 괜찮은데요 저가형은 쓰레기야 쓰레기 진짜 제가 웬만하면 쓰레기인 표현을 안 쓰는데 저 이거 지금 쓰고 있거든요 여전히 가만히 고정해서 힌지가 다 떨어졌어요 다 자 비디가 아니라 비디 할아버지가 미국에 오면 성공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기업들의 문제가 뭐냐 뭐냐 겉만 뺑지르르르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네 왜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 싸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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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물을 싸게 12불에 팔아가지고 저렇게 발을 찢겼나 중국의 가장 큰 문제 두 번째는 뭐냐면 카피 국가라는 거예요 카피 얘네는 카피하는 거 있잖아요 저작권의 개념이 없어요 카피도 실력이라 그러고 기술이라 그래요 자기께 없어요 비디가 처음 자동차 만들었을 때 카피했잖아요 도이터 코롤라 깜짝 놀랐잖아요 사람들이 아니 코롤라 왜 저기서 나오나 그것도 실력이다 하고 뻔뻔히 얘기했잖아요 물론 카피할 수 있죠 하지만 결국 그거는 과정 중에 있는 거고 최종적인 것은 자기께 나와야 되는데 자기께 없어요 중국은 여러분 우리 한번 냉정히 생각해 봅시다 중국 하면 딱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샤오미? 샤오미도 애플 거 다 카피했잖아요 디자인 중국 하면 뭐 떠오르는 게 있나요? 난 없는데 중국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미국 하면 애플 아이비엠 미국 하면 포드 GM 미국 테슬라 중국 뭐가 떠오르죠? 메이드 인 차이나 음식은 먹으면 죽는다 밖에 떠오르지 않는데 중국 하면 뭐가 떠오르죠? 짜장면? 한국 거거든요 중국 뭐가 떠오르죠? 우한의 폐렴? 전 떠오르는 게 없는데요 선입견인지 모르겠어요 왕서방도 돈 많은 사람들 많죠 미국에도 샤핑몰이나 이런 데 가면 온갖 빨간색 금색으로 해가지고 중국 손님들 돈 많으니까 근데 중국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왜냐면 얘네들은 창의적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축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중국이 자기네들끼리도 못 믿어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음식을 안 먹어요 있는 자들은 메이드 인 차는 어떻게 믿냐 해요 자기네가 차에는 있으면서 중국 축구를 보면 내놓으라 하는 감독들이 가도 이번에 아시안컷 보면 탈락했잖아요 중국은요 중국인들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정말 셀피쉬에요 열바이인들 중국사람도 정말 많거든요 얘네들은 왜 꼭 산책할 때 보면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하니 예의 아닙니까? 스피커폰으로 막 그냥 동네가 떠나라 가라 개똥도 안 줘서 개몰고 다니는 중국인들 보면 개 정말 운전을 얼마나 난폭하게 하는지 진애들끼리 쳐봤죠 양보 안 하니까 왜 이렇게 촌스러워요? 명품이 휴가 많았는데 명품인지 짝퉁인지 너무 촌스러워요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이 안 됐기 때문에 따라가지를 못하죠 돈은 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중국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전 세계에 선진국이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일찌감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노트북도 열받고 지금 뭐 다 열받은데 BID라는 전기차가 딱 오면 사람의 생명과 연관된 자동차를 여러분이 단지 싸다는 이유만으로 타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탑니다 돈 좀 모아가지고 제대로 된 차 타지 테슬라 싼 차 안 타요 생명과 연관되는 건데요 BID 타다가 불나면 어떻게 해요? 설마? 중국은 늘 설마가 나타나죠 한국의 추마는 축구 감독들을 데려다가 단물 쏙 빼먹고 버리고 감독만 그런가요? STX 조선같이 했다가 단물만 싹 빼먹고 버리고 얼마나 못됐다고 전애들이 더 이상하면 국뽕 유튜브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은 안 하겠지만 중국의 양심을 줘버린 기업 문화가 바뀌지 않는 이상 BID가 아니라 BID 할아버지가 와도 단지 가격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효신이고요 태무 이런데 절대 물건 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저는 암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냄새가 지독해가지고 많지 쌍칠년도 공장에서 만든 유해물질 왜 그런 거 안 잡나 모르겠네 여기까지 속 시원하게 불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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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